사실 이장군 쪽도 좀 되어 있었거든요. 김태슬, 스로인. 김진우 몸싸움. 같이 해줘야죠. 헤딩 걷어냅니다. 코너킥입니다.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오네, 골이. 하나 될 것 같아, 코너킥. 하나 해보자. 코너킥 하나 될 것 같아. 느낌 좋다. 지금 오른쪽에는 계속 코너킥이거든요. 그렇죠. 짧게도 주고 길게도 주고. 임남규 이번에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정해진 장소로만 그냥 뛰어 들어가면 걸릴 것 같아. 그냥 과감하게 들어가. 막 들어가서 뭐 그냥. 배운 데로 합시다. 살아요, 살아요. 이장군, 조원우, 박지현 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안쪽에 지금 이대움도 들어가 있고요. 멀리 갑니다. 이장군 헤딩. 이대움도 들어가 있고요. 멀리 갑니다. 이장군 헤딩. 이걸 막아. 이걸 막아. 누구, 누구, 누구. 이장군 조원우. 김영훈 헛대를 하네요. 역습입니다. 역습. 발이 빠른 현정신. 정파에 들어갑니다. 이 선수 조심해야 됩니다. 김재수 제치고 들어가요. 현정신 꺾어듭니다. 다행이에요. 위협자도 크로스. 살아 있어요. 우리 선수 빨리 정비해야 됩니다. 볼. 오늘 중에서. 그러나, 발맞고. 코너킥. 지금 조원우가 걷어낸 상황인데. 조원우의 아까 시저스킥 말이죠. 다시 봐야죠. 진짜 최고의 킥이 하나 나왔거든요. 잘 떨궜어요. 0선 잘했어요. 지금은 잘 차고 잘 막았네요. 이 강하게 시저스킥. 여기서 다이밍 뭐죠? 상대인 김영훈 선수. 역시 골키퍼 3을 수상할 정도의 실력이 분명히 있네요. 분명합니다. 이걸 막았어.